안녕하십니까 한해의 글쓰 배동현입니다. 상무에 합격하게 되어서 12월 13일 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많이 부족한 한해였지만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부족했던 모습 상무가서 보완해서 다시 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해의 글쓰의 조한민입니다. 제가 이번 12월 13일 날 상무로 입대하게 됐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상무에 가서 많이 배우고 발전해서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팬분들 힘드실 텐데 갔다 와서는 코로나가 빨리 정식이 돼서 즐겁게 야구 보시고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해의 글쓰 오동훈입니다. 일단 상무에 제가 가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저의 단점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좋은 모습 꾸준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팀의 주축선수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해의 글쓰 팬분들 최현우입니다. 상무 합격해가지고 가서 또 야구할 수 있으니까 저에겐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일단 1군에서 해보면서 부족했던 것들 보완해서 여러 선수분들 만나면서 장점을 좀 더 극도화시키려고 가서 연습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가서도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나와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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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